네 안녕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단골님 안녕하세요 거의 다 죽인 것 같은데 왜 죽었을까 안 돌면 안 돼요 알트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죽었지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홈마트 오픈 아이씨 홈플러스 오픈 안되네 롯데마트 오픈 TR 오다 꼭 이렇게 읽어줘야 되더라 쟤는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이마트 오픈 야야야야 우다 노템 생초봉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고정게임 오락실게임 스팀게임 쇼크로게임 모바일게임 또 뭐냐 공포게임 먹방 등등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눌러주셔서 자주 놀러와주시고요 어 아파트는 시청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또 뭔 말하려 그랬을까 맞춰봐라 제일 잘하는 거 먹방인가요 나 게임도 잘하거든 이거 어 타 스트리머분이 내가 하도 바보같이 못해서 샀는데 나한테 존경한다 그랬어 맞아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에서 게으름풀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롯데마트 오픈 뭐 뭐 소커스 잘하지 않았어 양심도 없지 롯데마트 오픈 사자 거시기를 잘 구우죠 롯데마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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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툴 안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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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아툴 안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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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랑크니 야스 아투랑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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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아투랑크니 PSY님 안녕하세요 코리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좋다 일단 이거까진 됐고 아투랑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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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아투랑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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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다 노템 아투랑크니 어? 끝났어? 우다 노템 끝났어 짜신이님 푸푸님 안녕하세요 뭐 깼어 어 어떻게 깼어? 위에도 뭐 있는거 같은데 아들 다 컸다? TR 우다 이걸 또 뭔가를 가져가야된다는 소린데 액토르메 이 빛이 아니란 소리야 보자 어... 어... 아투랑크니 크흠흠 아 먹이야 어... 그 시기 아투랑크니 우다 노템 아니 야 우다 노템이라고 우다 노템 아아앍 마나 개념은 없어요 오빠 노잼 나가는건 아닌거 같애 분명 여기서 뭐 하는게 있는데 위에 한번 올라가볼까 위에 한번 올라가볼까 야 뭐 있어보이지 위에 저 문양도 있고 그죠? 뭐 시기냐? 그 시기 야야 뭐냐 그...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그래 올라올수가 있네 없는데?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아냐, 오비 게누 너무 멀대 오비 게누 안되는데? 오비 게누 안되는데? 롯데마트 오픈 오비 게누 또 멀어? 그래비 멀다고? 오비 게누 움직이네 이해했어 오픈, 오비 오케이 어, 잠깐만 아, 아파, 아파, 아파 롯데마트 오픈 아, 둘 안 크니? 늘보는 병아리님 안녕하세요 요방 그러면 잠깐만 이게 다음 게 어디지? 여긴가? 롯데마트 오픈 디케인님 안녕하세요 어, 오비 게누 오비 게누 어디 있을까? 반대쪽이면 이쪽인가? 오픈 오비 오케이 오비 게누 아니 어, 롯데마트 오픈 오비 게누 어, 담비님 4개로 282번째 펜클럽 가이 감사합니다 야앙 펜 눌러짱 근데 저희 고전에서는 대대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4개는 죽어라 오픈 오비, 잠깐만 오픈 오비 오케이 오케이 야스 아톨 안 크니? 네, 300명 얼마 안 남았죠? 아톨 안 크니? 롯데마트 오픈 아톨 안 크니? 롯데마트 오픈 에이, 잠깐만 롯데마트 오픈 여기서 떨어져 죽을 순 없지 같이 해야 되나? 아, 여기 됐구나 어... 이거 했나? 우다, 노템 오빤 노젬 오빤 노젬 어, 어? 오빤 노젬 오빤 노젬 어, 잠깐만 뭐야? CPT님 안녕하세요 뭐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아 보자 어, 야 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액토르메 액토르메 빵야 근데 이 돌로 뭐하라고? 아, 이거 떨구면 안되겠다 떨구면 큰일난다 이제 음... 오픈 오비 오비 케노 나멘트 엑토 오픈 오비 오픈 오비 뭘로 해야되지? 뭐였지? 아, 맞아 롯데마트 오픈 아이씨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 어... 롯데마트 오픈 아이씨 야 홈플러스 오픈 안되네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된장 롯데마트 오픈 까마귀님 리아요 오비 케노 이거 떨구면 큰일이야 오픈 오비 오비 케노 나멘트 엑토 오픈 오비 오픈 오비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 어? 이걸 이 빛을 줬다 쏴야 된다는 건데 보자 엑토르메 아야야야야야 이거 깨지마 아 핑크보석 근데 이쁘다 오빠 노잼 엑토르메 어 얜 뒤로 가네 내려가겠다 롯데마트 오픈 뭐지? 뭐지? 야 뭐지? 엑토르메 엑토르메 오 마이 가시 워우 워우 어 힐하고 와야겠다 큰일났다 엑토르메 아니죠? 와 롯데마트 오픈 우리에겐 뭐가 있다? 힐이 있다 롯데마트 오픈 신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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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휴 이해감이 돼 야 이해감이 돼 근데 이거 중간에 저장해도 저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오늘은 여기를 깨고 나가야 돼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 그때 뭐였었죠? 얘도 뭐 다 쓰는 건데 엑토르메 설마 이 돌로 막아지나? 잠깐만 오비 게누 요쯤에 이렇게 해서 어 뭘 외쳐야 되더라 오픈 오비 액토르메 어? 멈추네 롯데마트 오픈 액토르메 아까 저 밑에서 됐죠? 액토르메 아잇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뭐지? 액토르메 안되나? 안되는 건가? 되는 것 같은데 아씨 각도가 안보이네 이러니까 액토르메 액토르메 안되나? 뭔가 쪼꼼 쪼꼼 덜 됐나? 이거 맞는 것 같죠? 사자손님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맞는 것 같은데 조금더 움직여야되나? 오비 케노 안되네 왜 안되지? 오비 케노 어? 안된다 오비 케노 어? 안돼 떨어질 뻔 오비 케노 각도가 중요하구나 이거 또 각도 놀이 해야 되는 건가? 딱 45도를 해야되나? 나메트 액토 오픈 오비 게임님 안녕하세요 ERB가 뭐죠? 어 액토룸에 아야야야 액토룸에 화장실님 안녕하세요 나메트 액토 어? 각도 괜찮은데? 아 잠깐만 아야야야야야 체력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액토룸에 야야야야 안돼 그거 게임 안돼 액토룸에 아 각도 안 맞아 액 나메트 액토 어? 나메트 액토 아닌데 나메트 액토 아닌데?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받겠죠? 수영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오셨겠네요 조금 더 위쪽 출근하기 싫어님 안녕하세요 오비 개누 잠깐만 여기서 요렇게 오픈 오픈노비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 툴이 아니네 어 너 뭐니? 너 뭐더라? 액토룸에 아니 액토룸에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어 괜찮은 것 같은 기분이 조금만 들어 액토 액토룸에 아니 액토룸에 야 잠깐만 액토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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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오비 개누 여기서 서서 아까 여기가 아니었으니까 살짝 옆으로 노예님 안녕하세요 오픈 오비 됐어 나메트 액토 아니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액토룸에 액토룸에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아잉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나메트 액토 액토룸에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나메트 액토 나메트 노옆 나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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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햅토룸에 Wiz- Chen- 안녕하세요 아니야 왜이래 조금 더 각도가 이쪽으로 와야되나 이쪽으로 오는 각도여г 나메트 액angle 나메트 액토 아툴 남의 아툴 남의 아툴 남의 아툴 야아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보석을 약간 가리도록 해봐요 알았어요 어 오비 개누 잠깐만 요기 서서서 요기를 본채로 보석을 살짝 가리기 요정도? 오픈오비 요정도? 오픈오비 남의 아툴 이정도 얘기하는건가? 잠깐만 안 닿을거 같은데 너무너무 꺾이지 않았어? 데이엔님 안녕하세요 리아요 아 나 지금 못준.. 못준단 말이야 엑토르메 너무너무 꺾였는데 얘는? 옥 엑토...가 아니라 액토...가 아니라... 야야야야 엑토르메 엑토르메 야아아악 엑토르메 어 이거 봐 너무 꺾였어 나메트하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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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게누 아잉 오비 게누 까마귀 잠깐만 아까 여기서 오픈노비 나메트하툴 나메트하툴 엑토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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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으잉 오비 게누 어 오픈노비 나메트하툴 너무 왔는데 나메트하툴 아잘 잘못 왔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나메트하툴 나메트하툴 롯데마트 오픈 엑토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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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걸려 아 너무 좋 이쪽으로 갔구나 오비 게누 오픈노비 엑토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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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고 와야겠다 나메트하툴 나메트하툴 뭐에 걸린거야 너 어 오비 게누 오픈노비 어 뭔가 괜찮은데 아닌가 오픈노비 가 아닌데 오빠노잼 오비 게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다시 만들어야되네 죽기전에 일단 갔다오자 나메트하툴 나메트하툴 떨어뜨렸어 돌 롯 너무 어렵다 웃지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근데 여기가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데인 것 같던데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아니네 TR 오다 아 텐타카님 안녕하세요 해볼까? 흑염룡이여 안되네 TR 오다 흑염룡이여 안된다 TR 오다 엑트룸에 저번에 흑염룡 됐는데 아 게임님 이거 본 녹화때는 그거 잠깐 개집 출근 안해요 이거 끝나야돼 암암 얌 뭐지? 오비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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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죄송해가지고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오비케노 아까 그 유튜브 쪽은 좀 돈먹었어요? 환불이 안되는데이 오비케노 나메트 엑토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벌받은 셈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야! 롯데마트 오픈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어... 오비케노 오비케노 엥? 안되네 오비케노 어? 왜 안돼? 오비케노 오픈오비 오비케노 요기서 요기서 나메트 엑토 아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파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나메트 아툴 노간주님 안녕하세요 엑토로메 엑토로메 된장 엑토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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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토로 메 엑토로메 안 맞네 오비 개누 엑토나메트 오픈오비 야야야야야 넘어왔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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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얼굴 닫겠다 나메트 엑토 오픈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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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토룸에 아! 된장! 아 그냥 밑에서 해야겠다 나메트 엑토 아니 맞는거 같은데 아래를 저는 근데 막아야되겠어요 어 맞는데 각도상 왜 안맞지? 오픈오비 가 아니지 롯데마트 오픈 마일드쿠마님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오픈 아이 롯데마트 오픈 오비 개누 이렇게 해서 여길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픈오비 나메트 엑토 나메트 엑토 아닌데 아투린데 되네 엑토룸에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잠깐만 앙 근데 각도가 개후져 야 각도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나메트 엑토 아투름도 아 이게 여기에 와서야돼 왜 뚫고가 오비 개누 아니 오비 개누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그니까 이거는 알새겠네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못 깨놓으면 큰일나는게 몬스터도 다 죽여야돼 TR 오다 잠깐만 딴 데 갔다 와야겠다 한 군데 안 한 데가 기억났어 나메트 엑토 다크맥 케린이 안녕하세요 나메트 엑토 한 군데 안 한 데 기억났어 나메트 엑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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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오픈 잠깐만요 안 한 데가 기억났어 이번에 또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오픈 이번에 또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오픈 롯데와트 어느 날